과일 케이크 먹무리들 안녕하세요. 먹는 선물입니다. 오늘은 여러가지 과일 케이크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들먹습니다.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추냉이 요리에 오징어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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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 고추냉이 고추냉이 아삭아삭 이제 파이팅! 소시지 와우 밀떡볶음 너무 맛있어 아삭한 맛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소스 소스가 좋아요 마요네즈 청양고추 초콜릿 이 마트는 이 마트에서 지정하고 뿌리지 않는다 소시지 푹 취미 몸무게랑 같이 먹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 옥수수수 아삭아삭 다진마늘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